자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독립형 최신 경향 오리엔테이션 좀 해드릴 텐데요. 일단 강좌 내용하고 강좌 범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내용은요. 최근 1, 2년 동안 2015년, 16년 또 2017년 초반부까지 독립형에서 되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 유형만 제가 골라서 설명을 좀 해드릴,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독립형 그러면 이제 6개 테스크, 6문제 중에서 1번,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이나 표현들은 사실 테스크, 1, 2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번 강의에서는 테스크, 1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다루지만 거기에 있는 표현들이나 템플릿은 여러분이 테스크, 2에서도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독립형 최신 강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5강에 걸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되게 짧은 강이지만 이 5강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이번 달에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시험에 나올 문제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강, 2강에서는 요즘 가장 핫한 트렌드가 되겠는데 자주 나오는 게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 그렇죠? 계속 셋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왜 그게 좋은지 얘기해봐라는 문제 유형이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내가 템플릿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응용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같은 템플릿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법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셋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2강에 걸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3강에서는요, 장단점, 어떤 주제를 주고 그것에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라는 문제 유형도 되게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죠. 왜? 짧은 시간 동안에 장단점을 다 생각해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될지 제가 팁이랑 템플릿 같은 거 좀 알려드릴 거고요. 4강에서는 상대방한테 주로 친구나 어린이나 누군가 외국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어드바이스, 조언해 줄래 하는 조언에 관련된 문제들 잘 나오는데 또 학생들이 이런 주제 나오면 또 되게 막막해해요. 왜? 상대방한테 조언을 별로 좋은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막상 조언을 해야 될지 금방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죠. 그리고 그 템플릿 말하는 법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쉽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지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 5강에서는 또 잘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두 개를 어떤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해봐. 두 개를 비교해봐. 그 비교할 때는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해봐. 이런 문제가 나와도 또 어려울 수 있는 게 두 개를 다 생각해내는 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다른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금방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템플릿으로 말을 하면 45초를 쉽고 유창하게 채울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5강에 걸쳐서 수업을 듣게 되시고요. 강좌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주로 2016년에 출제됐던 문제를 제가 분석을 했고 그 문제를 분석한 결과 2017년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라는 굉장히 적중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주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내지는 수업 시간에 연습했던 표현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라고 너무 비슷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동의평은 여러분 이 강의 짧지만 이걸 통해서 부담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강좌의 정말 특징은 시중 교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최신 경향을 반영한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미 출시가 되어진 교재들은 재작년,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최근에 프레쉬하게 나온 주제들을 다루지 않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 또 거기에 있는 주제들은요. 굉장히 트렌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올 만한 가능성이 되게 많은 문제들 또 거기에 대한 제가 답안을 또 제공하니까 여러분이 주제만 주고 브랜슘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답안까지 제가 친절하게 다 제공해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셔서 다른 주제도 응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독립형,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개 유형 물론 트래디셔널리 자주 나오는 주제들 네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 뭐야 너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니 이렇게 사람이나 물체나 이런 트래디셔널한 문제들 아주 컨벤셔널한 문제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문제들보다 좀 특이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개 유형이 되게 특이한 문제들인데 그 유형별로 템플릿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말하는 틀이라는 거죠. 템플릿이라는 거는 그걸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템플릿에 넣어서 그 틀에 넣어서 말을 얘기할 수 스피치를 구사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수강 대상은요. 시험을 앞두고 나 이제 다음 달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되게 궁금해. 최신 경향의 문제로 연습을 하고 싶은 실전을 감각을 익히고 싶은 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독립형 유형, 여섯 문제 중에 나는 적어도 독립형은 굿을 받고 싶다, 굿, 페어 이상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독립형 문제들은 여러분 시험에 그동안 기술됐던 문제들이 수백 개에 이르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에 한 달, 두 달 안에 그 많은 기초 문제들 다 연습할 시간이 없죠. 그런데 안 나오는 문제들은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급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 나오는 문제 유형만 가지고 연습을 했을 때 그 문제들이 시험에 실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연습한 거를 또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연습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나는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영어는 좀 할 줄 알아. 나는 외국에도 살다 왔고 문장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지만 금방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영어와 무관하게 이거는 아이디어 부족, 경험 부족으로 주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못하는 분들을 위한 또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어진 주제에서 어떤 식으로 브레인스톡을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표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수강 효과는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압축해서 알려드리면 5강에 걸쳐서 한강에 뭐 길면 40분, 50분, 짧으면 20분짜리밖에 안 되는데 5강에 걸쳐서 여러분이 가장 트렌디한 독립형 문제들을 유형별로 나눠서 연습을 해요. 일반적인 교재들은 유형이 막 섞여 있습니다. 이 문제 나왔다 저 문제 나왔다 비교해봐 또 뭐 장단점 얘기해봐 또 뭐 물건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거든요. 템플릿이 막 달라질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문장을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유형별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템플릿 다 각각 알려드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독립형에 대비가 되고 고득점까지 굿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하실 거는요. 필기 도구. 제가 이제 물론 제가 답안을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게 되겠지만 스스로 어떤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도 적어봐야 되니까 필기 도구 필요하겠죠. 녹음기 항상 갖고 다니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PDF 파일로 모범 답안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뭐 어려운 단어나 모르는 표현 같은 것은 밑줄도 끄시고 그 답안 가지고도 복습하시면 되니까 다운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예습이란 거는 이제 여러분이 좀 표현을 미리 알고 오면 제가 설명을 할 때 아 이 표현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금방 되겠죠. 저런 수업을 이미 하신 분들 70, 80, 90을 들으신 분들은 딱히 뭐 준비하실 건 없지만 처음 제 수업을 듣는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쓴 0단기 기본서의 표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독립형에서 쓸 수 있는 10개의 이유들 제가 이유를 스토리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거의 매직 템플릿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문장만 외우셔도 굉장히 수많은 주제에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여러분이 좀 미리 외우시면 제 답안 속에 그 표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스쳐 오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따로 또 pdf로 정리된 표현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연습하셔도 되고 또 구체적인 설명을 좀 읽고 싶은 분들은 0단기 기본서에 있는 설명을 미리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책 안에는 통합형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따로 또 통합형 연습도 혼자 가능하시겠죠. 복습하는 방법은 복습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설명만 그냥 듣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15초를 재면서 키워드를 써보는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시험장 갔을 때 주제가 나왔을 때 나 혼자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키워드 써보시고요. 그리고 적어놓은 단어들만 가지고 내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를 했지만 스스로 막상 문장을 만들어낼 때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또 헤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45초 동안 재면서 답안을 만들어 보시고 마지막에 점검하실 때는 제가 만든 모범 답안하고 비교해 보시고 이 부분에서 내가 문장이 안 만들어졌구나 꼭 체크하시고요. 모범 답안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이렇게 읽어주시면 억양 넣고 얘기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강에 걸쳐서 독립형 최신 경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말 그대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아마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독립형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점수 얻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